청소차가 비상등 켜고 서있네요. 여기서 우회전할 겁니다. 청소차가 비상등 켜고 서있네요. 여기서 우회전하려고 하는데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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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다시 여기서 이렇게. 처음에는 청소차가 여기 넓어요. 넓어서 차 두 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. 교행이 가능한 곳이죠. 충분히 교행으로 남는. 한 8m 이상 돼 보이네요. 이 도로에서 비상등 켜고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는데. 이때 바퀴가 구릅니다. 여기서 바퀴가 구르죠. 바퀴가 잘 움직여요. 그러면서 이 사고에 대해서 트럭은 내가 앞에 있었다. 그러니까 트럭이 앞차, 블박차 뒤.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. 경찰서까지 갔답니다. 경찰서에서 교통조사팀에서 회의를 했대요. 같이 회의를 한 결과. 저 트럭 바퀴 굴러가는 게 보일까 운전석에서? 안 보이겠네. 그러면 트럭이 가해 차량이야. 그래서 트럭이 가해 차량. 거기까지 인정됐답니다.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 하면. 그렇더라도 블박차 조심해서 해야 돼. 그래 트럭이 좀 더 잘못했어. 하지만 블박차도 잘못 있어. 블박차 30. 지금 현재 70대 30으로 얘기되고 있답니다. 블박차 운전자는 과연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? 이런 입장이에요. 투표해 보겠습니다. 1번 블박차 잘못 없다. 100 대 0이다. 2번 블박차 잘못 조금 있다. 70대 30이다. 투표해 보겠습니다.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. 댓글 살펴보겠습니다. 청소차가 잘못입니다. 우회전하려면 깜빡혀야죠. 비상등 키우고 있으면 그 차가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. 또 다른 분은 70대 30 같으면 감사히 받아들여야 되죠. 청소차는 경계 대상이 1호잖아요. 청소차가 움직이는데 같이 들이미니까 사고 나지. 청소차가 움직이는 거 운전석에서 안 보인다고 제가 설명드렸죠. 교통사고 조사관분들이 회의를 한 결과 그거 움직이는 거 안 보여요. 또 청소차 양심 좀 챙겨라. 비슷한 상황에서 60대 40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. 그건 잘못 끝난 거죠. 70대 30이면 받아들여야 되겠네요라는 분도 계신데요. 청소차가 진입을 위해서 깜빡이 켠 것도 아니고 비상등 켜고 있는데 왜? 뭐가 잘못이죠, 블박차가? 이 근래에 투표가 대부분인데. 그런데 투표 계속 늘릴 겁니다. 오늘 투표하고 내일 발표할 거예요. 이번 주 지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. 그래서 투표가 계속 늘릴 거예요.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왜냐하면 다양한 생각들을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요. 전부 다 투표는 아니고요. 투표가 한 60% 이상 될 겁니다. 60, 70% 될 겁니다. 일반인들의 눈에 100대 0이어도 변호사님 시야에서는 어떤 문제 소지가 있는지 지적해 주시니 그걸 토대로 안전운전 주기거든요. 영상에 대한 상황 설명과 투표라면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100대 0이라는 의견과 100대 0 아니라는 의견이 갈리는데요.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? 오! 와! 100대 0이라는 의견이 62%고요. 그리고 100대 0 아니라는 의견도 37%나 되네요. 블박차한테도 잘못이 있다. 영상에서 다시 찾아볼까요? 블박차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을까요? 여기는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좌회전 안 됩니다. 좌회전 안 되는 곳에서 길은 넓어요.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있습니다.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비상등도 켜고 있고요. 뒤에 뭘 켜고 있죠? 이거 작업등이라고 그러죠. 평소에 다닐 때 이거 켜고 다니나요? 평소에 이거 켜고 다니면 뒷차들한테 엄청 눈 부셔요. 저거는 켜면 안 됩니다. 가끔 고속도로에서 큰 차들이 뒤에서 오는 차 골탄밍이 뒤에서 팍! 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팍! 순간적으로 눈이 안 보입니다.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?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. 저거 갑자기 켜면 뒤에 순간적으로 눈이 부십니다. 쌍라이트가 거꾸로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. 저렇게 작업등을 켜고 있으면 이 차가 작업 하나보다 서 있나 보다 생각되죠. 계속 비상등을 켜고 있고요. 다시 비상등 깜빡깜빡하면서 작업등까지 켜고 있으면 저 차는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때 여기서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 보일까요? 저 차 움직이는 게? 저 차는 계속 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죠. 저런 경우에도 빵! 하고 가나요? 그렇지 않죠. 오른쪽으로. 이제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죠. 그때 청소사도 마침 오는 차가 없으니까 같이 들어왔고요. 저는 100 대 0이라는 생각입니다. 이번 사고는 100 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. 그러나 이런 사고도 있으니까요. 작업 중으로 보이는 청소사가 갑자기 출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과실비는 100 대 0이 옳아요. 그런데 혹시에 대비해서 지나갈 때 빵! 가볍게 해 주면 어떨까요?